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관광지 99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해군항제와 진주성 등 경남의 관광명소 10곳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경남에는 어떤 곳이 선정됐는지 류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를 소개하고자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관광지 선정을 추진했습니다. 선정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한 관광지를 추려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곳은 모두 99곳. 이 중 경남에서 선정된 곳은 진해군항제와 진주성을 비롯한 통영항과 거제도 해금강 등 총 10곳입니다. 모두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매력도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입니다. 오는 10월경에는 관련 사이트를 구축해 인기 순위도 정할 계획입니다. 또 CNN에서 선정한 경남 유명 관광지 9곳도 3D 입체 사진전으로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입체 사진전인 만큼 도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10곳과 CNN에서 선정한 9곳 등 경남의 관광명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들의 경남 방문을 이끌 계획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